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이럴 땐 속담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담을 알아볼게요. 야 내일 발표 준비 다 했어? 아니? 얼마나 했는데? 이제 시작하려고 어제 안 하고 뭐 했어? 어제는 그냥 12시까지 그냥 과제하다가 롤 했지? 흠 말태우고 벗언깁는 시기구먼 말태우고 벗언깁는다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아서 임박해서야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야 요새 엄청 스트레스 받았더니 살 엄청 빠졌다? 이거 봐 그거는 건강이 나빠진 거야 좋아하면 안 되지 완전 바늘구멍으로 하늘보기구먼 바늘구멍으로 하늘보기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매우 좁은 소견이나 관찰을 비꼬는 말 속담 속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속담을 사용해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말 바로가기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요 예쁜 우리말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마음씨도 예뻐지지 않을까요?